오늘은 브이업에 대해서 배워볼건데요. V V업은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첫번째 1,2,3,4,5,6,7,8 가는 방법 두 박자에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한 박자에 가는 V업이 있어요. 1,2,3,4,5,6,7,8 바로 가는 방법이요. 한 박자에 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1,2,3,4,5,6,7,8 가는데 1,2,3,4,5,6,7,8 V업을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약간 더블 모양이기도 하죠. 첫번째 1,2,3,4,5,6,7,8 보여드릴게요. 꽝 들으면 1,2,3,4,5,6,7,8 갑니다. 근데 V업을 가실 때 V업도 마찬가지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제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이 선생님 그렇게 V업하다가 팔 나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만의 노하우가 있답니다. V업 가실 때 우선 두 박자에 가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원, 투, 나갈 때 어깨가 이렇게 나가면 안되고요. 어깨가 나가면 어깨가 나가고 어깨가 나간 만큼 오른손이 팔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팔이 더 뻗어져요. 그러면 팔꿈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제 V업을 보면 제가 팍 뻗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만의 그 노하우로는 근력을 키우기도 했어요. 물론 당연히 근력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할 때 약간 근력을 받쳐서 최대한 팔꿈치에 물이 안 까게 제가 뻗긴 뻗지만 버텨요. 오른손을 버텨요. 왼손 같은 경우는 밀고 오른손 같은 경우는 잡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잡을 때 툭 팍 나가는데 제가 나갈 때 방금 어떻게 나왔죠? 고개부터 팍 나갔죠. 그러면 어깨가 먼저 나갈 일은 없단 말이에요. 어깨부터 나가게 되면 어깨가 다쳐요. 근데 고개부터 나가잖아요. 그러면 몸이 같이 따라오면서 어깨가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힘이 없다 힘이 없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리워 최대한 나갔을 때 이 손이 닥쳐주면서 팔꿈치를 살짝 구부리는 그런 정도로 하면서 닥쳐줘야 돼요. 제가 완전히 뻗었을 때예요. 봐. 제가 팔꿈치로 완전히 폈을 때예요. 근데 제가 보통 V욕 할 때 나가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 있진 않잖아요. 약간 이렇게 잡고 있단 말이에요. 버텨기고 있어요. 2, 3, 4, 5, 6, 7, 8 근데 이 밀고 있는 손보다 이 잡고 있는 손을 팍 나가게 되면은 이 받치는 애도 힘들 뿐만이 아니라 얘도 온 근육을 다 쓰기 때문에 여기 팔꿈치가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살짝만 구부린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약간 오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약간 이렇게 구부리면서 힘을 받쳐서 가시면은 V욕 할 때 살짝 덜 무리가 갈 거예요. 근데 V욕 하실 때 V욕의 근육이 정말 필요해요. 근육이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정말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연습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발 굴리지 말고 먼저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발 굴리지 말고 가서 자세를 잡아보고 아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 지금 나는 이렇게 나가면은 너무 힘들어. 다음 동작을 할 수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서부터 바로 시작을 하세요. 위에서부터. 그럼 어때요? 이 V욕이 굳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내가 지금 스피닝 위에서 V욕을 따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할 때 난 처음부터 이렇게 다 갈 거야. 난 처음부터 아니 이쪽으로 다 갈 거야. 이렇게 욕심 부리시면서 연습하지 말고 위로 올라오면서 살짝 V욕을 살짝살짝 그리면서 연습을 해 주는 거예요. 자, 연습하실 때 어때요? 뭐 이거 이렇게 하셔도 V욕이에요. V욕이 가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좀 익숙해졌다. 요만큼 가는 자세가 나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는 것 같아 하시면은 아 그러면 이번에는 약간만 더 내려볼까? 그래서 약간만 더 내려가면서 연습을 해 보시다가 아 나 좀 더 잘 될 것 같아 나 요만큼까지만 가볼까 그래도? 중간까지만? 아 근데 이렇게 내려가니까 힘든 것 같아. 나는 그냥 여기가 딱 두 번째로 연습했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딱 그 자세를 예쁘게만 잘 잡으시면 돼요. 거기서 굳이 막 멋있게 할 거야 물론 강사님들은 연습을 많이 아셔야 되지만 그리고 회원님들 같은 경우 그리고 스피닝 처음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리해서 그렇게까지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천천히 연습하다가 발 한번 굴려볼까? 오케이 원 투 쓰리 포 십 세븐 넷 투 쓰리 포 스티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한 박자에 가 볼까? 어?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 조금만 더 내려서 가 볼까? 쓰리 포 쓰리 포 쓰리 포 어 난 여기까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천천히 연습을 하시면서 툭 실력을 높여가는 게 건강하게 길게 탈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박자를 먼저 연습을 해야 한 박자씩 가는 게 연습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갔다가 갔다가 하는 것도 연습을 해보면 점점 실력이 정말 많이 늘 거예요. 그리고 방향 조절하시는 거 거울 보시면서 연습하다가 시선 이 정도 이렇게 천천히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V-up을 차근차근하게 연습하시다 보면 누구든 무리가 가지 않게 예쁜 V-up을 만들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스피닝폭 타세요. 감사합니다. 투 투 투 하하하하 야 나 하하 하하 왜 두 박자에 가는 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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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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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머리 야 야 야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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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 으응 살짝 시끄보여 살짝 시끄보여 샘 으응 잠리세요 하하하하 효 으응 꼼짝 시끄보려 소환이 자네 소만 secular 음방알만 음방을 사줘야되는거 이번에 으응 하하하 머시는 오세요 으응 하하하하 털 왜 ㅋㅋ 브이앱은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브이앱은 정지정지정지 브이앱은 정지정지정지 브이앱은 정지정지정지